사랑, 그 가벼운 이름 입시가 코앞에 닥치자 명예는 온통 그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재수생 하나만으로도 간이 오그라질 지경인 것이 현실이고 보면 명예는 삼수생의 재수생의 어머니였다. 처음 큰 아이가 실패했을 때는 그래도 한 집 건너 하나씩은 재수생이 있는 것이려니 하며 낙관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듬해 또 낙방을 하고 연년생인 딸마저 떨어지자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였다. 집집마다 걱정 없는 집이 없다고 하더니 명예 가정의 걱정이라면 바로 자식들의 진앙 문제였다. 친구들 입 다물게 하고 혼자 떠드는 거나 미친 듯이 벌떡 일어나 차를 몰고 아무데나 휙 돌아오는 것이 명예로선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며칠 잠잠하단 명예가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함께 갈 곳이 있으니 빨리 나오라고 성화였다. 어딜 가는 줄이나 알아야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나 답답해서 도저히 집에 못 앉아 있겠어. 점이라도 치러 가자. 예,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말도 마치기 전에 명예는 성질을 부리며 말문을 막았다. 이해하면 됐어. 나머지는 무슨 얘기하려는지 다 알아. 형근 스님 법문 얘기하려고 그러지. 스님도 결혼해서 삼수생 뒀다고 해봐. 나보다 더 드나드셨을 거다. 안 그래? 언젠가 명예와 함께 조계사에 갔었는데 마침 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제발 점치는 집 드나들지 말라며 호통 반 호소 반을 하고 계셨는데 앞일을 알아서 무얼 하며 힘든 일 닥쳤을 땐 노력하면서 순리대로 풀어나가야지 이 귀신 저 귀신 찾아다녀 해결을 바라냐고 하셨다. 그러니 불교 믿는 사람은 미신도 믿는 줄로 오해한다면서. 아무 말 않고 나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 현숙은 부지런히 서둘렀다. 약속 장소에는 태욱이도 나와 있었다. 얼굴은 많이 야위였고 조용한 말투가 전신의 기운이란 기운은 다 빠져버린 사람처럼 느껴졌다. 명예를 따라간 곳은 구기동에 있는 커다란 2층 집이었는데 겉으로 보아선 점을 치는 집 같지가 않았다. 유명한 집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넓은 방은 기다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현숙은 기다리는 시간이 어색하기만 했다. 말 없이 앉아있는 태욱과 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과연 그렇게 용하다고 하는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듯이 열심히 말을 붙여보는 명예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두 시간 정도를 기다려서야 겨우 차례가 왔다. 세 사람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넓은 방에는 교자쌍이 놓여 있고 열두 폭 병풍 앞에는 한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앉아있었다. 명예는 그 남자 앞에서 나올 말이 겁나는지 태욱에게 먼저 보라는 신용을 했다. 한 발은 집 안에 또 한 발은 밖에 놓고 이럴까 저럴까 온통 그 국립뿐이구먼 태욱의 남편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바깥 여자에게 막 대하지 말라고 했다. 어머? 다신 안 만난다고 했어요. 세 여자가 합창하듯 동시에 말을 했다. 안 만나긴 누구 마음대로 안 만나. 세상에 태욱의 이마에 땀이 송송 맺히는 걸 현숙은 애써 외면했다. 따지고 보면 그 여자가 당신 집안에 액땜해 주는 거야. 그래도 여자 두는 게 낫지 사람 다치는 게 나아. 위로받을 구석은 다 있게 마련인가 보다. 바람을 피우지 않으면 사람이 다친다니. 다음엔 명예가 남자 앞으로 다가갔다. 명예 남편 운에도 명예 운에도 자식 걱정 얘기만 했다. 공부 운이 없다는 것이다. 명예가 두 아이의 생년월일을 말했다. 명예는 맥이 풀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라는데도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때 남자가 현숙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전 그냥 친구들 따라왔어요. 현숙이 남자의 시선을 피하며 변명을 했다. 금년엔 아주머니 심귀가 되게 끓게 꿈꿀어. 놀란 건 현숙뿐이 아니었다. 아니에요. 이 친구 집은 그야말로 만사형통이에요. 문제가 너무 없어서 문제인데요. 명예가 펄쩍 뛰며 말을 했다. 누구 맘대로 만사형통이야. 평생 동안 만사형통인 집안 봤어. 아니 너희 집에 일이 있을 게 뭐 있니? 현숙은 믿고 싶지가 않았다. 하지만 태옥이나 명예에 대해 대충이라도 얘기하는 걸 보면 혹시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남자가 다시 현숙에게 눈길을 보내며 입을 열었다. 내 눈에는 저 아주머니가 가방 들고 집을 나서는 게 보여. 명예가 현숙을 툭 쳤다. 그래 남의 돈 거져먹는 사람 없다는데 얘기나 들어보자. 현숙이 핸드백에서 돈을 꺼내어 상 위에 놓았다. 남자가 태옥과 명예에 대해 맞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현숙으로선 어림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누가 누구의 운명을 알려준단 말인가. 하지만 병색에 가까울 정도로 희고 깡마르게 생긴 남자는 두 친구들의 현실을 섬뜩하리만큼 꿰뚫어보는 듯했다. 금년엔 아주머니의 심기가 끓겠군 끌어. 남자의 말을 무시하기가 현숙은 쉽지 않았다. 상 앞으로 현숙은 바짝 다가갔다. 남자가 묻는 말에 현숙은 문섭과 자신의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를 말했다. 승희도 말을 할까 하다가 왠지 딸의 점을 친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한참을 무언가 종이 위에 극적이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 집 대주 말이야. 현숙이 대주가 누구냐는 듯이 명예를 쳐다보자. 그녀는 너희 남편 말이야.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해 주었다.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가는 형상이군. 남자는 마치 너희들 운명은 나에게 달렸다는 듯이 당당한 반말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에게 물은 건 현숙이 아니라 명예였다. 원래 심시 대주가 사모관대를 두 번 쓸 팔자야. 한데 조강지처와 사별할 운은 없고 그걸 면하자니 늦바람이라도 피워야 되지 않겠어? 생돈 2만 원만 날렸구나. 현숙은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적당히 대꾸하고 그만 일어서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옆에 놓은 핸드백을 집어드는데 명예가 또 나섰다. 바람이라니 말도 안 돼요. 얼마나 점잖으신데요. 유명한 대학 교수예요. 예, 남편은. 바람 비는 거 하고 대학 교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형상이라고. 그런 사람이 여자한테 빠지면 더 무서운 법이야. 알기나 알어. 별일이네. 믿을 수는 없지만 털고 일어나기가 그런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명예를 현숙이 불렀다. 예, 됐어. 그만 가자. 현숙이 애써 무시하려 하면 할수록 남자의 음성이 섬뜩하게 느껴지는 방안의 분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도망치듯 먼저 나와버리자 태옥과 명예도 뒤따랐다. 원래 점이라는 것이 좋은 건 믿고 나쁜 건 틀린 점이라고 치는 거야. 그리고 점쟁이하고도 연대가 맞아야 잘 맞추는데 아마 너하고는 연대가 안 맞나 보다. 현숙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것이 마치 자기 책임이라도 되는 듯이 변명하는 명예의 말에 현숙은 웃어 보였다. 내가 할 말을 지가 다 하고 있네. 너희 아이들 이번엔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그렇게 열심히들 했는데 좋은 결과야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하도 답답해서 왔는데 더 답답한 소리만 듣고 가니 괜한 돈만 날렸지. 차라리 그 돈으로 근사한 점심이나 먹을걸. 괜히 왔다고 후회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잠자코 두 사람의 말만 들어오던 태욱이 입을 열었다. 아니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액땜을 해준다니 날도록 그 여자에게 감사라도 하란 말이야. 현숙은 연민의 눈빛으로 태욱을 쳐다보았다. 코끝을 싸악에 울리며 매서운 바람이 지나간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 무심코 바라본 가로수들도 짚을 두른 채 겨울 준비가 끝나 있었다. 현숙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가로수들을 보며 사람들도 저 나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장 겸허한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절망의 끝에서는 자신의 발끝을 쳐다볼 수 있는 겸손한 고개 숙임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럴 여유도 없이 빨리 벗어나려는 욕망에만 사로잡히고 만다. 조금 전에 본 방 안 가득히 앉아있는 여자들의 공허한 눈빛을 떠올리며 현숙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반갑게 문을 열어주는 주교수 뒤로 얼큰한 매운탕 냄새가 따라왔다. 어서 와요 김선생 벌써 다 끓이셨나 봐요. 냄새가 아주 근사한데요. 원래 매운탕은 낚시꾼들이 끓여야 제맛이다. 맛이 나는 거예요. 특히 민물고기인 경우는 더욱 그렇죠. 후탕한 주교수의 목소리가 난영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매운탕을 끓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마음이 놓였다. 잠깐 둘러본 방 안은 난영의 방보다 훨씬 넓어 보였다. 침대 겸용으로 쓰는 듯한 소파가 창가에 잘 접혀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 있는 넓은 회의용 탁자는 식탁으로도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언젠가 대학원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주교수 방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걸 알고는 학생들이 앉을 자리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됐다. 큰 소리는 쳤는데 어째 이상한 것 같다. 김 선생 간 좀 봐줄래요? 국물 맛을 보며 주교수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엄살은? 주교수 음식 솜씨는 소문난 거니 우린 먹기만 하면 될 거요 아마. 주교수 옆에서 소주병을 따고 있는 문섭의 모습이 조금은 들떠 보였다. 서로 몇 마디 오가는 사이에 소주잔이 각자의 앞에 놓여지는 걸로 식사 준비가 끝이 났다. 냄비 뚜껑을 열자 더운 김이 세 사람 가운데로 한 움큼 올라왔다. 혹시 김 선생 민물 매운탕 못 먹는 거 아니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문섭의 말을 주교수가 막았다. 이 사람 음식 앞에 두고 별소리를 다하네. 김 선생 벌써 수저들었잖아. 못 먹는 사람이 수저들었겠나? 사실 난영은 난처했다. 생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물고기는 처음이라 수저를 들면서도 걱정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물고기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데도 용기란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난영은 생각했다. 우선 국물만 먹어봐요. 주교수가 개인 접시에 야채와 국물을 가득 털어서 난영 앞에 놓아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서로 잔을 채워준다. 난영 앞에 놓여진 맑은 유리잔에 두 사람의 시선이 망설이며 마주쳤다. 술 하죠? 문섭이 술병을 들어보이며 물었다. 네, 하긴 하는데요. 오늘은 매운탕으로 만족하겠어요. 매운탕에 소주까지 곁들일 만큼 미식가는 아니거든요. 주교수와 문섭은 단숨에 첫 잔을 비우진 않는다. 식사를 하기 전에 길닦음 정도나 하려는 듯 한 모금 정도에서 그쳤다. 흐흐, 시원하다. 맛이 어때요? 먹을만해요? 심 교수님 말씀대로 솜씨가 수준급이신데요? 처음 먹어보는 거라 걱정했는데 아주 맛있어요. 맛있다니 이번에도 성공이구먼. 퇴직 후에 매운탕집이나 할까? 어때, 심 교수? 자넨 낚시에 오고 난 주방장하면서 우리 동업할까? 앳기 사람. 술잔이 몇 번씩 다시 채워지면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학장 시절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을 보며 난영은 그들의 탄탄한 우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누굴까? 분위기 깨는 사람이. 전압의 소리에 주교수가 조금은 투덜대며 일어섰다. 그의 뒷모습에 귀찮아하는 기색이 보인다. 통화는 짧았다. 집사람이야. 고모님이 오셨다는군. 자리에 앉으며 문섭에게 통화한 내용을 전한다. 집에 가봐야 하잖아. 언제 오셨대? 조금 전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으니 집에서도 당황했나봐. 당황이라니. 무슨 일이 있나? 그게 아니라. 집사람이 좀 그래. 이젠 종가집 며느리 노릇에 적응할 때도 지났는데. 아직도 나만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하니. 문섭은 오랫동안 종가의 장손으로서 누리는 특권과 또한 그에 못지않게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 사이를 오가는 영택을 보아왔다. 학교 다닐 때도 그는 집안 행사 때문에 주말이면 자주 서울을 떴고 친구끼리 어렵게 계획한 여행에도 빠지기 일쑤였다. 집안의 기대가 큰 탓에 물심 양면의 지원은 보는 사람의 부러움을 샀지만 본인은 그로 인해 힘들고 지처할 때도 많았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종손의 일은 줄어들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았다. 연장자로서 집안 구석구석 챙겨야 할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것이다. 주말이라 내가 있으려니 하고 그냥 내려오신 모양이야. 고모님이 자네한테 얼마나 유별나셨나 어서 준비하게 주교수가 미안한 얼굴로 난영을 바라보았다. 김 선생 초대해놓고 먼저 일어나게 됐으니 미안해서 어떡하죠?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난영은 주교수가 빠진 자리를 얼른 떠올렸다. 아무래도 어색하다. 그렇다고 함께 일어설 수도 없는 일이고 난처한 생각이 들었다. 김 선생, 나중에라도 내가 미안하지 않게 맛있게 들고 가요. 편안하게 생각하고요. 짐짓 난영이 곤란해함을 알기라도 한 듯한 주교수의 말이 그녀의 처지를 더 불편하게 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 되풀이하며 주교수가 나가자 이제 난영을 상대해야 하는 유일한 주인이 된 셈이어서 문섭 또한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마시던 술을 포기하고 문섭은 난영과 주로 학교 얘기를 나누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난영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나가야 하는지 난감하기만 했다. 그대로 나가자니 그렇고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것 또한 마땅치가 않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금 털털해지자는 각오가 있었던 탓에 설거지를 하고 가기로 작정한다. 손님에게 설거지까지 시켜서야 말이 안 되죠. 그대로 놔두었다가 정리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식탁에 음식들을 나르는 난영에게 그만두라고 했지만 결국엔 그의 옆에서 설거지를 돕게 되었다. 거품이 가득 묻은 그릇들을 받아서 행구는 난영의 옆모습과 젖은 손을 보며 문섭은 신혼 시절을 더듬어 본다. 아주 짧은 신혼이었던 것 같았다. 결혼할 당시에도 어려웠던 처지라 둘이서 여유를 즐길 수도 없었고 문섭은 아르바이트에 논문에 강의 준비까지 바쁠 때였다. 아내의 이를 도와 손에 물을 묻혀본 일이 아마 열 손가락도 못 채울 정도였을 것이다. 현숙과 문섭의 신혼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라는 채찍으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 책 속에 묻혀 지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학문적인 성과나 인정이 그의 결혼생활 모두를 포함한다고 여겨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내는 그 안에 있었다. 아내의 젊었던 모습과 그 시절을 함께했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 교수님 설거지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래 보여요? 네, 아주 자연스러우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내를 도와준 기억이 별로 없는걸. 가끔씩 뽀드득 소리를 내며 난영의 손을 빠져나가는 그릇들이 유난히 청결하게 느껴진다. 아내의 설거지하는 모습을 본지가 오래된 것 같다. 문득 식사 후엔 곧바로 일어나 신문을 펴드는 자신의 뒷모습을 아내는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생각해본다. 아, 이제 다 됐죠? 음식 찌꺼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묶는 난영의 빨갛게 젖은 손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정말 수고했어, 김 선생. 수고는요. 주교수님이 계셨더라도 뒷정리는 제가 했어야죠. 잠깐만. 문섭은 책장 서랍에서 로션병을 꺼냈다. 남자 화장품이긴 해도 우선 손에 발라요. 괜찮아요, 교수님. 자, 받아요. 감사합니다. 문섭은 로션을 바르고 있는 난영의 어깨를 잡아 의자에 앉히는 신용을 했다. 오늘 수고해준 보답으로 내가 커피를 맛있게 끓여줄 테니 여기 앉아서 기다려요. 아니에요, 됐어요, 교수님. 저 차 안 마셔도 돼요. 아,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커피는 밖에 나가서 마시는 게 어때요? 잠시 머뭇거리던 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오피스텔 근처에는 마땅한 곳이 눈에 띄지 않았다. 장소는 아무래도 문섭이 서투르니 난영이 정하기로 했다. 아직은 해가 남아있는 거리를 기웃거리며 걷자니 어색해져 난영은 학교 앞 평화만들기로 가기로 작정하고 택시를 세웠다. 평화만들기 문섭은 며칠 전 그녀가 뒷모습을 보이며 들어갔던 카페의 이름을 기억한다. 카페 안을 들어서며 난영은 잠시 망설였다. 만약에 낯익은 얼굴이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다행히 아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주말인데 서울에 안 가셨군요. 주인 여자가 자리를 안내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네,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종강을 해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종강이 아니라 시험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겠군요. 교수님, 뭘 드시겠어요? 난영이 문섭에게 물었다. 글쎄, 뭐가 좋을까? 사실 문섭은 차보다는 시작하다만 술 생각이 더 낫다. 김 선생만 괜찮다면 난 맥주를 마셨으면 좋겠소. 그러시죠, 뭐. 주인 여자가 주문을 받아 돌아서자 문섭은 그제서야 실내를 둘러보았다. 평소에 친구나 동료들하고 다니는 술집이나 찻집가는 실내 장식이며 분위기부터가 달랐다. 문섭은 자신이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고 카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아본다. 김 선생 여기 단골이에요? 글쎄요. 자주 오는 편은 못했지만 학교 앞에서는 이곳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져서요. 분위기가 좋군. 이름도 그렇고. 주문한 맥주가 왔다. 문섭이 난영의 컵에 맥주를 따랐다. 난영은 자신도 문섭에게 술을 따라줘야 되는지 망설였다. 난 내가 따를 테니 신경 쓰지 말아요. 난영은 술자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어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다. 각자가 알아서 마시면 되는 걸 서로 따라주고 그것도 여자는 대개 두 손으로. 어쩌다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게 불편하고 싫었다. 김 선생은 다음 주에나 서울에 가겠군요. 네, 아직 강의가 한 시간 남았으니 그래야 되겠죠. 오빠가 한 분 계시는데 벌써부터 왜 오지 않느냐고 성화세요. 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 오빠 하나예요. 그러니 오빠가 걱정할 만하군. 가족이라는 게 그래요. 함께 있는다고 특별히 정이 두터워지는 것도 아니고 각자 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불편한 게 많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선 언제나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해요. 가족 얘기를 나누는 건 싫다. 그래도 이분은 그냥 지나쳐주는군.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아들 하나 공부시키기에도 벅차 딸에겐 눈길도 주지 않던 어머니. 어머니께 용돈을 타면 함께 갈라 쓰자며 미안한 얼굴을 하고 손에 돈을 쥐어주던 오빠. 얄미우면서도 착하기만 한 오빠는 난형의 든든한 보호자였다.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들의 부탁이었기에 어머니는 허락했었다. 그것도 입학금만 주는 조건으로. 의과대학에 다니는 아들 뒷바라지도 벅찰 텐데 새 식구 입에 풀칠하는 것만도 어디냐며 어머니를 이해할 때도 많았었다. 하지만 그러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나타난 2, 3만 원씩 저금하여 2천만 원 가까이 들어있던 예금 통장. 비록 서민 아파트이긴 해도 전세인 줄 알았던 집에 등기 문서. 시장에 오빠의 이름으로 사둔 두 개의 점포 등 난형은 경악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난형은 놀라서 문섭을 보았다. 이런 분을 보고 따뜻한 남자라고 하는지 눈빛에 젊은이보다 더 순수함이 담겨 있어 보여. 난형은 얼른 시선을 돌렸다. 조명의 가시 실내 군데군데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다. 문섭은 조명이 엇비슷하게 비추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결코 성숙한 젊은만이 아닌 것을 본다. 그녀에겐 젊다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다? 뭘까? 단정한 인매가 눈에 들어온다. 도대체 이런 감정은 뭘까? 이 나이에도 한 여자 앞에서 마음이 설렐 수 있단 말인가? 흔히들 말하는 중년의 바람이 아닌 사랑. 사랑의 감정. 문섭은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김 선생님은 다음 학기에도 계속 할 건가요? 네, 지금 생각으론 그러려고 해요. 교수님은요? 글쎄, 아직은 결정짓지 못했는데 대구까지 오가는 것이 쉽진 않군요. 그만두시면 학생들이 섭섭해할 거예요. 그럴까요? 좀 쑥스러운 칭찬인데. 또다시 대화가 끊기고 문섭은 빈잔에 맥주를 따랐다. 난영은 자신의 감정대로라면 아무 말이라도 편히 할 것 같은데 어느 작가의 말없음표의 속말들 이라는 수필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말없음표가 어색하게 짝이 없는 분위기임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세수를 하던 난영은 세면대 위에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편한 자리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맥주 두 잔에 눈 언저리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추해 보이진 않았을까 그녀 투규의 결벽증이 잠시 꿈틀한다. 문섭이 어렵다는 거 말고는 그에게서 무척이나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이 느껴지는 게 그냥 좋을 뿐이다. 금년엔 어떻게 하다 보니 연구 논문 하나도 제대로 쓰질 못했소. 이젠 확고한 자리를 가졌으면서도 연구에 몰두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학자로서의 성실함이 그에 대해 신뢰감을 더욱 갖게 한다. 생수를 한 컵 들고 책상 앞에 앉았다. 낮에 읽으려고 했던 텍스트를 한쪽에 밀어놓고 워드 프로세서를 앞으로 당겼다. 사색에 잠긴 얼굴로 난영은 자판을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다. 맹목적인 것에 대해 세상은 조소한다. 맹목의 순수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빠져들기엔 현실은 단순하지도 안정되지도 않다. 그러나 우린 맹목적인 선택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 난 가끔 맹목적인 사랑이 가져올 아픔과 고통을 예감한다. 두려운 감정이다. 난영은 전화배 소리에 깜짝 놀라서 손을 멈추었다. 단발적인 소리 마치 전화기가 신경질이라도 부리는 것만 같다. 여보세요? 난영은 탁상식의 시침을 확인해 본다. 11시가 넘은 시간이다. 나야 저음의 음성은 상혁이었다.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난영은 속의 말을 되풀이하며 다리에 힘을 주었다. 갑자기 서글픔 같은 뜨거운 것이 눈가를 흐려왔다. 고개를 들어 눈을 껌뻑여 본다. 나야. 통화하기가 쉽지 않군. 이봐. 나야. 상혁은 난영의 대답을 재촉했다. 듣고 있어요. 나 지금 대구에 있어. 좀 나와줘. 그가 대구에 있다니.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난영은 어금니를 꽉 물었다. 아닌 건 아닌 거야. 다신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돼. 난 상혁식이 할 말 없어. 그러지 말고 나와. 전화 한 통으로 끝날 사이였어 우리가? 오늘은 늦었어. 오늘은 늦었어. 늦었다고? 난 널 만나러 여기까지 왔어. 고집 부리지 말고 나와. 만나지 않겠다 하더라도 결국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잘 안다. 빨리 만나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줄 알면서도 약속을 정하지 못한다. 호텔 로비에서 전화해. 기다릴게. 묵고 있는 호텔과 전화번호를 말하는 상혁의 목소리가 깊고 긴 울림을 남기며 메아리쳤다. 난영은 대답하지 않았고 상혁은 전화를 끊었다.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간간이 걸려오던 그의 전화는 특별한 믿음을 주지도 않았었고 가슴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리움은 늘 떠나지 않는 감기몸살 같은 거였다. 오늘 끝내야 할 중요한 숙제처럼 상혁의 목소리가 점점 가슴을 메운다. 난영은 간단히 머리를 손질한 후에 코트를 걸치고 방을 나섰다. 쉽게 잡은 택시, 지척에 있는 호텔, 1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상혁을 만나는 일은 순간이었다. 그와 연락하기 위해 프런트 데스크로 가던 난영은 자기를 부르는 상혁의 소리에 오뚝 섰다. 로비 한편에 상혁이 서 있었다.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상혁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와주었군. 오랜만이야. 잘 있었니. 보고 싶었다. 나도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이런 인삿말은 누구에게서도 나오질 않는다. 서먹서먹하고 화난 것 같은 얼굴들. 이젠 누가 잘났느냐만 가려내면 되는 마지막 단판만 남았단 말인가. 분명히 뜨겁게 꿈틀대던 그리움은 그저 그런 미련이었나. 난영은 목으로 쓴물이 넘어오는 걸 느꼈다. 커피숍은 끝났으니 얘기하려면 밖으로 나가야겠어. 열두시가 다 됐는데 밖엔 너희 힘들지. 열두시까지만 영업을 한다며. 내 방으로 올라가는 게 어때? 얘기하긴 거기가 제일 좋지 않겠어? 상혁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난영은 지나가는 호텔 종업원을 불렀다.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 없느냐는 물음에 제복을 단정히 입은 남자가 스카이라운지 옆으로 2시까지 영업하는 바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로 갔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니? 난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상혁이 한숨 섞인 말을 했다. 바에는 손님들이 꽤 있었다. 머리까지 올라오는 긴 등받이의 소파에 앉은 사람들이 마치 술래잡기 할 때 숨어있는 아이들 같이 보였다. 뭘 마실까라는 상혁의 물음에 난영은 아무거나 라고 대답했다. 국산 위스키를 주문하고 상혁은 담배를 꺼냈다. 한 모금 깊게 연기를 뿜은 후 손을 내밀어 난영의 손을 찾았다. 난영이 두 손을 깍지 끼며 거부하자 상혁은 머쓱해하며 손을 도로 가져갔다. 난 상혁 씨에게 할 말이 없어. 헤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겨우 이 정도였니? 너 혼자 오해하고 내 말은 모두가 비겁한 변명이고. 상혁은 얼음을 가득 채운 잔에 위스키를 따라 난영 앞에 놓으며 말을 다시 이었다. 뉴욕에서 떠날 때 네 기분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난영이 너도 내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주었다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릴 일이 아니었잖니? 난영은 그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척하며 술을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마셨다. 그 여자가 누군지 왜 그 여자와 함께 다녀야 하는지를 거짓 없이 말했는데도 전혀 이해를 하려 들지 않고 훌쩍 떠나버리니. 그때 넌 내가 사랑한 김난영이 아니었어. 더구나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이젠 우린 끝이라니. 자, 이젠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래, 무언가 말을 해야겠지. 그러려면 조금은 취해야겠어. 말짱한 정신에 돈은 똑바로 뜨고는 차마 말 못하겠어. 난영은 꽤 여러 잔째 마시고 있었다. 술이 눌었군. 천천히 마셔. 상혁씨가 지난 우리의 시간들이 무엇이냐고 억울해한다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린 서로 상처를 입은 거라고. 누가 누구에게 입힌 것도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도 아니지만 그 아픔은 결국 각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 난 알아. 상혁씨가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걸. 그리고 포기할 수도 떨쳐버릴 수도 없는 상혁씨 입장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말 내 말 뜻을 모르겠어? 난영의 목소리가 조금씩 혀 꼬부라진 소리로 바뀌었다. 너 취했구나. 그만 마시자 우리. 취하긴 했어도 이성까지 잃은 건 아니야. 근데 상혁씨, 서울에 낮에 온 거야? 아니야. 3주 있다가 가야 돼. 공부 마치기 전에 집에서 못 오게 한다면 어떻게 왔어? 그냥 여러 가지 일로. 약혼하러 온 거야. 결혼하러 온 거야? 난영아. 괜히 인간적인 척 폼 잡지 마라. 우리 사이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날 버렸다는 비난을 들을까 봐 신경 쓰이지? 걱정하지 마. 서울 가면 이상혁과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묻는 거 듣기 싫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니까. 우릴 아는 사람들, 내가 알아서 다 끊었어. 동수형이 언젠가 그러더라. 상혁씨가 만일 널 배반하면 그 자식 죽여버린다고. 나 때문에 상혁씨 죽으면 안 되지. 그 도도하신 한영전자 회장댁 사모님께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안 그래. 갑자기 상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우리 어머니 만났니? 그래, 만났어.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날 웃긴 줄 알아? 평생을 두고두고 웃어도 모자랄 만큼 엄청 웃겼다고. 언제 했니,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해? 상혁씨는 아직도 날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문제다 이거야?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난영은 상혁에게 퍼붓는 원망의 소리를 자제할 수 없었다. 상혁은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았다. 집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자 난영과의 약속을 알렸고 집에서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는 것. 뉴욕에 와 있는 대성그룹의 회장 딸과는 가끔 만나지만 아직 난영을 단념하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난영을 집에 데려가서 부모님께 인사시키려고 한다며 부모님도 난영을 직접 만나보면 마음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말이었다. 어머니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억지 부리지 말고 나와 함께 집에 한번 가자. 싫어. 난 이미 상혁실 떠났어. 날 만나러 대구까지 왔으니 한번 만나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난 알아.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는 걸. 난영은 단호히 거절했다. 서로에게 커다란 의미를 갖는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랑은 현실을 멀리 떠나 있었나 보다. 사랑할 땐 서로가 가진 것을 비교하기보다 서로의 결핍을 아름답게 보아주고 마치 상대방의 빈 자리는 자신을 위해 그가 특별히 마련해 준 자리로 여기기도 한다. 상혁과 난영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제 현실 속에서 마주 앉은 그들에게 서로의 빈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상혁도 난영도 아니라는 사실에 둘은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오늘은 그만 일어나자.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안 되겠다. 난영은 부축하려는 상혁의 손길을 뿌리치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정신을 차리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크게 떠본다. 다행히 엘리베이터까지 비틀거리지 않고 걷긴 했지만 난영은 상혁 앞에서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가슴이라도 펑펑 마구 치고 싶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67%나 되십니다. 세상에. 구독하시고요. 책방 주인이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시면 좋아요. 지금 바로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아멘